네, 응천입니다 하루하루가 숨막혀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며칠 전에 3월 10일자 진중권이 중앙일보 칼럼에 문바들의 문정부 실체는 표창장 위조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나랏돈 삥땅하고 위안부 할머니 덩치고 사기꾼에게 돈 받고 댓글 조작하고 선거 개입하고 감찰 무마하고 어매 공작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택시기사 폭행하고 여직원 성추행하고 돈은 어디서 났는지 지 자식들은 미제의 심장부로 유학보내는 잡것들에게는 종북도 사치라고 했습니다 진중권 이 사람이 가끔 옳은 말을 하네요 물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 말이겠지만 이 말은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죠. 왜냐고요? 적색이니까 대선이 다가오자 더민당이 금품 살포를 위장한 갖가지 이름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복지란 이름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퍼주기식 지원금을 펑펑 마구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노인들로부터 유아에게 이르기까지 온갖 명목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부터 선별적 복지란 이름으로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찌 복지란 것입니까? 문재인 자신이 노인들에게 제일 잘한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남기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펑펑 쏟아붓는 국고의 돈이 마구 세고 있습니다 또 속아요? 저자들의 거짓말에 속고 땅 투기에 속고 성추행에 속고 거짓 웃음에 속고 공짜 지원금에 속고 있습니다 문재인 입에서는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문재인은 오로지 북한과 중국뿐입니다 오직 퍼주기식 퍼주어서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지켜야 합니다 국힘당 대표 출마자들을 보니 아사리판의 점입 가경입니다 후보 출마를 한 일부 꼬라지가 이게 제1야당의 현주소인가 싶어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몇몇의 기고만장을 접하면서 왜 이 증명이 됐는지 개나 소나 다 대표하겠다니 앞이 캄캄합니다 한술 듣던 꼬라지는 50대를 젊은 신진 세대로 띄우는 꼰대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원일용 오세훈 그들입니다 김종인이 일찍이 갈파한 국힘당은 정말 아사리판입니다 당대표로 출마해 돌풍을 일으킨다는 이준성을 향한 언론의 공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국힘당의 입의 당대표 선출은 탄핵을 주도해 나라를 망친 세력의 연모가 판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을 유성민, 김무성의 바른미래당이 장악해서 내각제 개헌으로 가려는 무시무시한 판이 지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소동입니다 여러분 이준석이 어떤 자입니까? 아나무인의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천박입니다 그 자의 비전이 뭡니까? 직업이 정치 지망생입니다 델성 푸른 덩이 입었으면 벌써 삼선은 했겠습니다 이준석이 경험이 뭔가요? 하버드 다닌 게 거의 유일한 경쟁력입니다 이준석 이런 경쟁력 나 잘났어요 말고 뭐가 있습니까? 서울역에서 3년, 4년 동안 지게 진 짐꾼들의 사람의 인생살이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사람도 있고 세상도 있고 땀과 고생이 있습니다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하버드 4년 이준석 이준석이 이룬 것은 얻은 것은? 잔머리 밖에 더 있습니까? 이 친구 여기저기 나와 지만 잘났다고 합니다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면서 배신이 체질입니다 박근혜를 배신하고 안철수도 배신하고 손학교도 배신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청년학교 뒤풀이를 할 때는 혼자 3시간에 걸쳐 육두문자를 동원해서 안철수를 씹어낸 일은 유명합니다 이준석, 유성민의 아바타입니다 대학 다닐 때 유성민 의원실에서 인턴을 하면서 속배 닮았습니다 당대표 선거운동 사무실도 유성민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잘나고 떳떳한 자가 탄핵의 범죄자 사무실을 무상으로 써나 젊음은 뭐하나 못된 짓은 젊은 자네가 더 심하구나 한마디로 무오류의 주체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제1야당이 허접하다 해도 이런 자가 당대표감으로 돌풍을 일으킨다니 세상이 웃고 속아 웃겠습니다 보아하니 진짜 아사리판입니다 김웅은 또 뭔가요? 어디서 온 덧보잡이인가? 정권교체 삭수가 날았습니다 걱정입니다 좌파들의 청년파리가 국민의힘당의 경선을 난장의 아사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김웅이 내뱉는 말 속에는 민주당과 좌파들의 청년팔이 젊은이 타령으로 거덕합니다 젖비린내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젖비린내만 진동하는 구상유치가 경선판을 흥행은 커녕 외면과 멸시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로 살찌어온 민주주의의 보류였던 포퓰리즘에 물든 애 넓은이들의 선동정치의 장으로 둔갑해서 산토끼는 끄녕 집토끼가 산으로 뛰쳐나가게 강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체에 물든 광대를 무대에 세워서 광객을 현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모두 도매금으로 내다 파묻어버려야 합니다 문재인 때문에 국민들만 쪽팔린다 문재인 미국 가서 44조 일자리 퍼주고 조한미군 군속협력업체 한국군 등 미군과 접촉하는 55만 명분의 백신 얻었다고 뻥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망신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동기자회견 때 성차별을 연상시키는 질문할 여기저 없나요? 라고 하질 않았나 혜리스 부통령이 문재인과 악수하고 손에 뭐가 묻었는지 손을 얼른 빼서 서커트에 닦는 영상이 세계에 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쪽팔리는 일인가요? 인사참사회 외교참사까지 이러고도 대단한 성과로 포장하는 머리 그 속이 정상인지 참으로 알 수 없고 국민들만 쪽이 팔릴 대로 팔렸습니다 방송의 중립이 편향을 극대화하고 대립과 투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편, 지상파 할 것 없습니다 요즘 TV조선 뉴스 프로를 모니터해 보니까 이 시대 방송 제작의 표본이었습니다 진행자 양옆화에 타협을 거부한 여야의 정치인 그것도 덧보자비의 경륜도 없는 풋내기를 앉혀놓고 국가적 이수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주장하게 합니다 이건 공익의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중립도 아닙니다 뉴스의 생명인 팩트도 아니고 객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현안과 현실을 자파들의 선전선동 방식에 맞춘 찬성과 반대만 있고 동의와 동질은 실종되고 오직 분포와 대립만 양산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이기가 아닌 선동의 수단화일 뿐입니다 문재인 박민석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앵커의 질문에 민주당의 한 에뛴 여성 최고위원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용비어천가를 불러대고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덧도 보도 못한 방송이 키운 젊은 사람인 듯 한데 박미 외국여를 균형 깊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퍼준 빈손 외교 참사라고 질러댑니다 결과는 투쟁과 대립으로 정치판을 이끌 뿐입니다 타협과 상생의 희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뉴스 시사정보는 팩트가 방송의 생명입니다 굳이 객관성이나 중립성에 대한 시비와 논란을 차단하는 기본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히 정치 현안의 경우는 상반대립하는 정치인을 불러 평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성 입장의 전문가나 중립적 입장의 인사를 출연시켜서 코멘트로 방송을 제작해야 하는 이론과 형식을 벗어난 우리의 방송현실 역기능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 차관까지 오르면서 누릴 수 있었던 토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글프다 우라가 치민다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됐나 김오수 김학이 불법 출금 안 된다고 법무부 순회부 회의에서 결론 낸 후에 3일 후에 불법 출금 승인한 피해자입니다 차관 재직시 4천명이 1조 6천억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보고를 받고 나가가지고 이 사건을 수임해서 정관 행세를 하는 위법 행위를 했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이 되면 이 사건의 수사지휘를 맡게 되는데 변호사로 거액을 받은 자가 그 사건의 수사지휘를 해야 해결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개같은 짓들입니까 나라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 피고인 검찰총장은 불법 출금 사건 피해자 서울검사장은 기소된 피해자 이들 범죄자 3명이 명실상부한 검찰권을 장악했습니다 이게 범죄집단이 수사권을 장악한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여기에다 직제개정으로 전국 17개 지검의 모든 수사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5개 지청이 수사를 하려면 총장과 법무부 장관까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검수완박이고 문재인의 살아있는 권력수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얼퍼대던 검찰개혁의 완결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된 데는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이 서거 문드러진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권 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경기를 합니다 자고 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빈번히 되풀이 되어서 실로 어지럽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노무현이 만들고 문재인이 허구한 날 구판을 벌이며 나랏돈을 삼키고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는데 이 단체의 임무고 목표입니까? 이 기구가 적폐청산의 단초를 캐내서 수많은 외국인사를 감옥에 보내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정건식 위원장은 어떤 자입니까? 지난번 천안함 제조사를 의결해서 대한민국을 경악해 한 자입니다 이번에는 국군포로로 북한에서 생지옥 생활을 하다가 탈북한 한 국군포로를 면담하면서 거제 포로수용소에 있었던 중공군포로의 고생과 피해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경악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중공군포로에게 거액의 피해보상을 할 의중을 내뱉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건식은 어떤 자인지 아는 분들은 모두들 까발겨 낯짝을 뭉개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탈북한 국군포로는 진실인가 화해인가 하는 과건사 위원장을 만나서 북계로부터 당한 현극의 학대와 가혹 행위를 규명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정건식이라는 이런 사람은 이 아한살 탈북 국군포로의 요청에 적답을 피하고 중공군포로에 피해의 관심이 있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적에게 포섭된 간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구심이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기에 간첩이 당국의 무긴과 심지어는 지원을 받으며 암약하는 간첩의 천국이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떠돕니다 이자도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등잔 밑에 간첩들과 스스로 간첩질을 하는 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를 만드는데 현안이 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물로 확정된 김일성 회고록을 당연히 판매해야 한다는 간첩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모두 국민 모두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아서 정광훈 목사님의 이끄는 광화문 온 앱 전부 다 까시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찾는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